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공격 중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하는 쿼리를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웹 보안 취약점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없는 데이터인 사용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로그인 기능에서 발생하는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하여 로그인 인증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Access the Rapp 버튼을 클릭하면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실행한 후 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 마이 어카운트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개발자 도구의 로그인 파일을 클릭합니다. 요청 메소드가 포스트 메소드임을 확인합니다. 페이로드 탭으로 이동하여 뷰 소스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서버는 응답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이디의 싱글 커터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임의로 아무거나 입력합니다. 다시 개발자 도구의 로그인 파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500 상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버가 입력된 값을 SQL 문장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구문 오류로 해당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500 상태 코드 에러가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버의 설정 오류나 기타 문제로 인해 해당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백투랩 홈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이 어카운트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아이디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임의로 아무거나 입력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은 SQL 쿼리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관련 세부 사항을 검색합니다. 해당 SQL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스 테이블에서 유저 네임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면 패스워드를 확인하지 않고 로그인을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후 주석으로 해석되어 쿼리의 나머지 부분인 패스워드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력값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악의적인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동작을 유발합니다.